지난해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수가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.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수는 2억 70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전년말 대비 8.5% 증가한 수준입니다.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인터넷 뱅킹 고객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. 이 기간 인터넷 뱅킹의 일평균 이용건수와 이용금액 역시 1년 전보다 증가해 각각 1,971만 건, 7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